환영합니다. 골프친구라는 주변에 있는 골프친구를 찾는 어플이죠. 추천 가입하면 현금과 가능한 그린티켓 이 어플 내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티켓인데요. 이 티켓을 많이 모아서 현금처럼 출금도 가능하고 추천 이벤트 참여자는 100% 5천원 신세계 상품 또는 5천원 그린티켓을 준다고 합니다. 어플을 좀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저만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그린 라이트 이 어플이고 가입할 때 추천 코드 적어야 되니까 그거는 고정 댓글에 같이 남겨드릴 거예요. 링크랑 이 이벤트죠. 가입할 때 추천 코드를 입력하고 가입하면 그린티켓을 한 장 추천인 피츠로 모두 받을 수 있고요. 친구 추천 이벤트는 이거고 가입이랑 별도고요. 추천 이벤트 참여하면 추천 많이 하는 순으로 경품을 주는데 프로필에 사진 프로필을 등록해야 되고요. 순위에 따라서 이걸 준다고 하는데 에어랩은 이거 고데기 아닌가요? 고데기? 다이슨 고데기? 이거 굉장히 비싼 것 같던데 하여간 일단 10명까지 준다고 하고 그리고 참여자 전원은 5천원 상품권 또는 그린티켓 현금으로 출금 가능한 그린티켓인데 이거는 20개 이상 돼야지 그린티켓은 출금할 수 있고 프로필 사진 뭐 이런 거 인증해야 되고요. 메인 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친구 추천이 나오는데 여자들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남자는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여자는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골프를 빙자한 미팅 어플인가요? 가입할 때 추천 코드 입력하면 그린티켓을 한 장 받을 수 있고 그 그린티켓은 이 어플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고요. 구매도 가능하고 저는 총 4개를 받았고요. 예전에 가입한 거래 가지고 위에 여기 안 보이는데 내역을 누르면은 추천 코드 등록으로 하나 받았고 예전에 신규가입 이벤트로 3장 추가를 받은 거죠. 하단에 한전하기 눌러서 한전도 가능한데 20장 이상이 돼야지 한전이 가능하네요. 네, 4장은 안 되고 네, 1일 최대 한전 수량이 1만장이고 대화를 하면서 그린티켓을 얻어가는 건가? 네, 그냥 골프 친구 찾는 어플이겠죠? 네, 저 같은 경우에 골프 칠 지는 한 13년,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늘지가 않아요. 그때는 어려서 졌기 때문에 칠 사람이 없었고 지금은 몸이 허리가 좀... 의사가 골프 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네, 하여간 뭐 한 명 정도만 하면은 신세계 상품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뭐 별로 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당첨되기가 좀 쉽지 않을 듯 보여지고요. 저도 5,000원 신세계 상품권 정도만 노리는 정도로 네, 고정 댓글에 이릉글 남겨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